바퀴 사운드 내가 죽인 애가 뭐 기저시켰는데? 뭐야? 여기 있다 여기 내가 담벼라 이만 담벼라 박스? 박스 끝 1번 1층이 있습니다 1번 1층 끝에서 그냥 우각으로 대기중인데 이거 다른거 잡은거니? 왕관 잡은거니? 내가 지금 내려가줄게 왕관은 아닌데? 기다려봐 책상 뒤 광고돼있는데 있다 나가야 돼 가볼래? 아 DBS다 그저야될거 같은데? 아 미친 태끼 아니야? 그저야돼 거기? 안해도되지? 몸 뜨거워지는거 같은데 형들은? 에이크 틀어 에이크 틀어 빨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씨 일로와봐 뭐야 쟤 아 진짜로 아 아 나 살았어 쟤 뭐냐? 샤데로고서 올라와있는데? 먹이는 형 4 구상했어 구상? 근데 팬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치도 게임하라고 팬 하시면 200개 있습니다 뭐? 이판 치킨하시면 200개 있습니다 알겠네요 아니야 무서워서 나가겠네 이거 그냥 나가면 되지 뭐 겁네 하나 가자 아 나가기가 존나 무서워 아 그냥 나가 겁이 많냐 뒤집어 담깨면 기원하게 컷 구미는 왜 살아있는거냐? 몰라 나 무빙 존나온중 뒤져 그냥 아 싫어 뒤지라고 아니에요 아 오른쪽 골에 도전을 쳐봤다니까 아 이번엔 갈거 같은데? 아니에요 뒤져 그냥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아 아 그렇지 어 오늘 확실 안찍힌 제발 뒤져 그냥 아 한번 해줘 오는거 잡아 삐오 형 나 좋다 뒤져 그냥 아 아 진짜 넌 책임하다 내가 막아줄게 폭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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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살린다고? 이걸 살려 나이스 폭 가는데 글로? 제호야 잘가 제호장 제호야 무서워 작고 귀여운 제호장 아데오스 같이 흐하하 몽 저다 아 이걸 사네 말 안되는데 뒤져!! 블랙헛! 죽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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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헛! 막는다고? 안 막는다고? 거기서 틀렸다 앞에꺼 이거 세웠는데? 거기? 아이씨 아이씨 아 저건 살아났어 와 저 형은 언제쫓고 슬 dando тот 정말 Champion 에덴그룹 진짜 이게에에에에에영 좋았네용 암서리 좋았네용 너무 맛있네 시원님 가요 이거 폐장하는데요 오살 진짜 오살임 진짜 오살임 진짜 오살임 강남은 저 돌지밖에 없어 서고자 서고자 와서 차를 돌직 가리고 염마 피우면 안 돼 진짜로 나 진짜 우살이야 아 빨리 안쪽 기다려 가고 있어 2층 2층 염마 피우자 빨리 능선각투 가려줘 염마 피우자 빨리 내려갈게 엎드려 꼭대기 쏘잖아 차가 자꾸 내려가 바퀴 터뜨리면 안 내려가 괜찮아 오케이 맨 안 미스테이크 혼자야 왜 안죽어 방금 누구나 좋냐고요 그냥 반대면 위해도 되잖아 왜 고민들 하냐 아 또 바로 가 바라볼게 없는데 동생에서 잔다래 동생에서 잔다래 감 위층 동생에서 존나 괴롭혀 방어는 존나 아 아 몰라 아 몰라 돌이 쏘는거야? 돌이 쏴? 돌집이랑 열린 돌집이랑 돌집 2층 가자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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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린 돌집 기절 여기 2층 라스트 나이스 시원하다 시원하다 싸가지가 없으면 안된다 차도 있다 치킨 먹을만합니다 치킨 먹을만합니다 귀찮으면 뚫어 고민을 하냐 형도 죽고 싶어? 형도 죽고 싶어? 말해 죽여버려 죽여버려 나 못 참아 저런거 선 넘잖아 계속 못 참아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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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얼 배그 뒤지니까 할거 없긴 하네 재미없다니까 안 뒤져도 재미없어 미용이는 왜 갑자기 철교각한테 관대해졌어? 나 올라갔는데 무슨소리야 기랄하네 기랄하네 두번에 야 비싸 두록 박기 터트림 가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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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중앙선으로 두번에 뛰어온다 주황선으로 우리집 박는데? 위험한데? 위험한데? 돌려봐 안녕하세요 이새끼 오따야 오따 오따 나 아까 스캠하나 잘 지켜가지고 해우수 안에 밟을까봐 그 바위에 있는거 아니야? 해우수 안에 해우수 안에 오토보다 뒤졌다 아잉 뭐임? 나왔다 하하 놀부 울어어 나 2번 올라감 울어어 가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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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가능일거 같긴 해 핑의 호소에 사람 있는데 가능 가능 난 일단 도전하는 남자 난 절대 내 손으로 해보지 않고서는 못느끼는 사람 나 동일이 된당인데 찍어먹어봐 하는 그런 스타일이네 해봐야돼 내 손으로 해봐야지 적성의 풀린 스타일 뭐임 이거? 낱말 안 듣는 스타일 왜 안맞은? 말 더럽게 안 듣는 스타일 내가 바로 등산의 신 등신 렛츠깨릿 야 등신피우 동생이 그런 말 기억나쁜데? 동생이 등신인데? 아 잠시만 이거 함부로 올라와야돼 X댓다 이 ㅅㅂ 어디갔어? 어떡해 어? 으아 아 못올라 아 X댓다 아냐 넌 할 수 있어 넌 피옹이잖아 아이 아이 소수를 왜 해냐고 네이버에 치면 나옵니다 뭘 쳐요? 아이 소수를 왜 해냐고 오오오옹 안녕 죽었잖아 그것때매 아 아니다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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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악 은서 버져봐 삼뚜 알았어 은서 난 소잖아 은서 난 소잖아 아 이래 아싸 자 2번 아 기절 야 그냥 야 저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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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이 더 있다 절벽에 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그렇게 못 올라가네 아니 막 올라가줘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올라가 넌 할 수 있어 넌 피용이야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불고완 저거 다 죽었어 Chidja's right, man 치즈클러스? 못 올라와! 치즈클러스 개 이X yeah 살아나! 강해져 쏘러 와라 살려 오 쉿 업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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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내 쪽 잡고 쳤다 헬프미 헬프미 에브리바디 헬프미 알았어요 전 4번 아직 남았다 4번 탔었다 내가 도와주고 간다 괜찮으세요 내 윗땅 찍히는 거 알 수 있어? 7주 크로스맨? 니가 일루와 야 바위줄스 찍는 거 봐줄게 내 발밑에 나이터 줌해라 나 제어 도와주러 왔는데? 음 괜찮아 괜찮아 난 알아서 해줄게 탄력됐다 딴 거 쏘는 척하면 아 그럼 봐줄게 아니 나 못한거야 이리 왔네 이리 왔네 이리 왔네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이리와 이미 왔어 조심해 오케이 AWM 누워있놈 쌍꺼핑 쌍꺼핑 히쿠미 쌍꺼핑 야허 야허 아 이게 아니구나 바이엔 없는데 내가 바이엔 왼쪽으로 가야돼 왼쪽으로 바이엔 빡짝 바이엔다 창고 라트 팀이다 바로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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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사운드 왼쪽 사운드 미스 너무 좋고 아 힐링 잘가 3쪽이야 포 간다 포 총알없다 피가 많이 돼 이렇게 총알는 것 같은데 요 제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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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른 팀이 좋아서 오른쪽 가면 될듯 멀리 뛸래? 지금 가자 지금 가 오른쪽 오른쪽 산 산 300 330 조시 오른쪽 뛰세요 뒤집니다 님만 뛰면 야 저희가 왼쪽으로 가버리자 형 맨 오른쪽 기절이야 확인했어요 보여줘 제호와 피호우의 자질을 보여줘 어서 좀 좀 뭐 자질을 보여주려고 오케이 죽여줄게 아니 이건 변수지 2번 무거워준다 였어?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 얘기를 해줘야지 살려줘 야 까빠 보고 줘 백시야 뭐야 야야야 저 멀리 아 어 방금 방금 다다다다다다다 까비 12킬을 해도 못 먹었다 개 아까워 나 10킬 했는데 10킬 다 hugely 쥐 딜량을 1200으로도 차네